일본계 종합광고 대행사 덴츠 코리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덴츠 이지스 네트워크는 143개국 약 4만 5천 명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그룹이 있는 글로벌 톱3 광고 기업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마케팅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차별화된 생각, 클라이언트보다 한 발 앞선 놀라운 생각, 재미있고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생각,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과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커뮤니케이션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덴츠는 1999년 한국에 설립되었습니다. 다변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과 복잡해지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과제에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국내 외국계 회사인 아사히, 캐논, 카시오, 대명, 지우, 렉서스, 몽골, 닌텐도, 시세이도, 제스프리 등이 모든 덴츠 클라이언트가 되었습니다. TVCF 중심으로 디지털 홍보, 지명광고까지 다양한 홍보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덴츠는 유연성, 개척정신, 협동심, 야망, 책임까지 5가지의 가치를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와 민첩한 행동은 차별점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소비자의 변화와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움과 혁신을 추구하는 개척정신은 세상에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또한 외국계 회사로서 공동의 비전과 목표 아래의 효과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호기심을 원동력으로 하여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은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시야 합니다. 덴츠 코리아 채용은 직무 오픈 시 상시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임원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국영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필요하며, 포지션에 따라 제출 서류와 면접 형태가 상이합니다. 덴츠는 평균 2번 이상의 면접 과정이 있는 만큼 그 어떤 것보다 면접에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서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접관들은 서류를 중심으로 질문하게 될 확률이 높고, 설득력 있는 서류를 바탕으로 한 대답은 신뢰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레주메이크는 수많은 외국계 회사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실무진, 인사, 임원진 등 다양한 형태의 면접이 두렵고, 걱정이 된다면 레주메이크 를 찾아오세요. 레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식까지, 합격식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레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